한규 어머니, 오늘 미나 씨 어머니 만났어요. 뭐? 뭐 한 가지 물어봐도 돼요? 나랑 아이 낳고 살고 싶다고 했었죠? 날 여자로 사랑해요? 그냥 내가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나를 선택하기로 했나요? 거짓말은 또 못하는구나. 설마 적당해서 자식 낳고 살자고 하겠어. 우리 강당에 가봐요. 가보고 싶어. 거기서 정기연주회도 하고 그랬었거든. 춰봐요. 또? 나 당신 피아노 치는 모습 보는 거 좋아. 나 당신 피아노 치는 거 좋아. 나 당신 피아노 치는 모습 보여요? 나 당신 피아노 치는 모습 보여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